네, 반갑습니다. 보안뉴스의 권진 편집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사실 많은 얘기, 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궁금하신 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조금 대신해서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스의 이종호 리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리언의 유동훈 대표님, 그 다음에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모의 해킹이나 보안 컨설팅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업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아까 잠깐 우리 박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업에서 많이 발견되는 취약점 유형이나 보안 유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종호 리더님부터 본인이 생각하시게, 이런 게 가장 최근 가장 유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아까 전에 박찬암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취약점 유형 자체는 사실 기존에 예전에 나왔던 취약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게 맞고요. 그것보다도 새롭게 나오는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점점 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 프레임워크들을 서로서로 연동하면서, 약간 그거에 있어서 불일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취약점들이 새롭게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합쳐서 디싱크 취약점들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디싱크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점은, 과거에 일어났던 올드스쿨 취약점들이, 현재는 프레임워크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해커 프렌들리한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급력 자체가 이전이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취약점이라고 해도,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지, SSRF라든지 이런 취약점들이 이전에 과거에는 좀 파급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취약점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파급력이 높은, 이렇게 좀 많이 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동훈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거랑 좀 약간 덧붙이면,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기관에서 한번 해보니까, 컨설팅 해보니까, 취약점이 아주 단순한 웹페이지 취약점인데, 대부분 아주 단순해요.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파일 업로드 취약점, 코드 인젝션 이 정도인데, 취약점을 아무리 제거해도 제거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데, 개발 기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할 때마다 보여지는 게 계속 새로 나오는 거죠. 패치하고 또 새로 나온 페이지 나오고, 이 프레임워크 이걸 썼었네, 또 나오고 취약점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외주사가 받아가서 어떻게 했느냐를, 파일 베이스로 봐야 되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안보다도 그렇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디렉토리 트러베이션이죠. 점점 슬래치, 점점 슬래치. 이게 미티게이션 바이패스하는 쪽만 조금 고민하고 웹패킹하면, 최근에 블록체인 서비스 쪽도 그런 결함들이 황당하게 많이 나오는데, 고가의 취약점들이. 그 기술 베이스는 그렇게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약간의 보호 기술들을 우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성공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전적인 취약점을 다시 악용하거나, 특히 요즘에는 아예 정상적인 파일을 이용해서 사회공학적 공격으로, 그렇게 해서 또 침투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시킨 경우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박찬원 대표님, 생각하시는 보안이군요. 저는 그 앞에서 발표로 했는데, 그 시간상 못 해드린 것 추가로는, 그 공급망 쪽 취약점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좀 많이 심각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월패드나 이런 IoT 기기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어서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저희 스틸리언 부스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보안사고들, 사실 뭐 카카오도 큰 보안 쪽 사고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데, 보안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세 분한테 조금 영향을 준 보안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본인에게 충격을 준 사건 하나를 좀 꼽아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좀 본인한테 변화가 있거나, 또 그랬는지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번에 박찬원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큰 사이버 테러들, 77 디도스나 320 사이버 테러 그게 좀 컸던 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보안 전문가나 IT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는 막 320, 특히 그때는 기자분들이랑 전화가 막 200통씩 오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그런 거를 막 대응하다가 느낀 게, 아, 일반 시각에서 보안을 바라보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안을 제대로 설득을 하고 예산을 높이거나 하려면, 이 정도 시각에서 이런 식의 설득을 해야 되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사이버 테러나 이런 사건들이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킬론 이종훈 대표님. 아, 네. 저는 조금 더 아무래도 연대가 있다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 1, 2호 슬래머 웜 때가 제일 충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UDP 포트 열어놓고 SQL 웜이 그때 당시 돌았을 때도, 일단 그게 그때 그 해, 2003년도 해 많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또. 뭐, RPC 디컴 웜이긴 하지만 저는 주로 가는 PC방에 오류 메시지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아, 저 오버플로우 익스플로이드에 의해서 저렇게 웜이 돌았구나라는 걸 처음 접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사고가 제일 크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산업군에 있으면서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저희가 오히려 이제 보완을 하려고 도입했었던 악성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이 실제 해킹을 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었던 시스템이, 공격을 역으로 당해서 이런 뭐 샌드박스의 동척 분석까지 다 도입해가지고 했었던 기술들이 그렇게 됐었던 터라, 생각보다 당황을 많이 해서 대응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사이버 테러 사태는 사실 보완 어떤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사실 보완 인식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보완 산업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유동훈 대표님이 그 때 그 경험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이종호 리더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보완 사고가 났었던 것보다도, 취약점 사례로서, 최근에 이제 로그포제이 취약점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게 좀 저는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게 취약점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상당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쉬웠는데 이게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좀 그런 오픈소스에서 그런 치명적인 취약점이 났던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고, 실제로 이제 악성 해커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왜 내가 먼저 이런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나, 이런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완이라는 게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이고, 세 분은 결국은 이제 사이버 범대자, 블랙 해커들과 이제 대척점에 서서 방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협적이고 강한 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해커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생각,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종호 리더님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특정 해커 기업을, 아니 해커 이제 그룹을 이제 타겟팅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이제 IP로는 중국발이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봇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랜섬웨어 시장이 되게 산업화되면서 되게 이제 누구나 쉽게 이거를 해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동화봇들이 이제 생각 이상으로 되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이게 새로운 취약점이 나오면 바로 그 취약점이 익스플로잇 되도록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정거가 되고 나면은 백도어가 설치되고 포스트 익스플로잇 단계까지 이제 자동화가 전반적으로 되는데 누구나 이제 해킹 지식 없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에는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이제 그런 진짜 전문적인 해커보다도 약간 그런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공격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장점이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는 서비스형 랜섬웨어도 막 보급되고 이제는 기술이 없어도 막 범죄를 하니까 이 불특정 다수들이 사실 가장 위협적인 적이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키리언 유동훈 대표님. 아 네. 저는 이제 어느 특정 국가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말을 쓰는 사회공학을 잘하는 공격자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어느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이제 안티바이러스 같은 걸로 악성 앱들 대응하잖아요. 대부분이 사회공학적인 걸 이용하는 악용하는 앱들이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메신저피싱까지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대응이 너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공학을 아는 한국말을 잘 이해하고 행동정식을 알고 있는 공격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여튼 그런 공격그룹의 어떤 북한 공격그룹의 어떤 공격도 시도가 참 많은데 사실 밝혀지지가 않고 맨날 특정적으로 주목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너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각별하게 또 기업들도 많이 노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찬암 대표님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가지원 공격, 앞서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국가마다 해킹 조직이 있고 그 해킹 조직들이 엄청 정교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상시 위협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돈이 모이는 곳이나 돈을 많이 뺄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거래소 때문에 거래소에서 돈을 많이 뺐었으니까 그쪽이 많이 위협의 대상이었고 이후에는 랜섬웨어에서 병원이라든가 좀 중요시스템 같은 데서 감염됐다는 소식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결국엔 돈을 다 주더라고요. 기사만 안 왔지. 그런데 그런 돈을 좀 많이 뺄 수 있는 곳들은 항상 내가 돈이 많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시 우리 세 분께서는 또 새로운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한번 개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이종월 리더님 먼저. 이종월 리더님은 되게 데프콘, 저희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 방어대회죠. 거기 우승 멤버시기도 하고 각 세계 3대 해킹 대회 다 우승하셨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데 요즘에 사실 청소년들은 어떤 해킹 대회에 출전해서 자기 어떤 실력을 좀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어떤 불법 도박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이버 범죄에 관여를 해서 사실 젊은 층들이 이런 사이버 범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층들이 좀 어떤 방어대회라든가 워게임 등 이렇게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또 기업의 리더님처럼 기업에 소속돼서 어떤 이런 화이트에이커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리더님 생각하시기에. 제 생각에는 이제 국내에서 버그바운티가 좀 활성화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는 이제 키사에서 버그바운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거진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원래 민간 기업한테 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버그바운티 제도가 국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좀 기사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83% 예산이 이제 정부 돈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민간 기업들이 좀 참여율이 좀 저조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버그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여러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이미 좀 입증이 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력 있는 해커들이 이제 좀 자신의 실력도 검증을 하고 레퓨테이션도 쌓고 그런 좀 채용우대를 받거나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좀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이런 버그바운티 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게 국가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고요. 버그바운티 아무래도 이제 대회 같은 건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버그바운티를 통해서 자사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발견한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또 하이테이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또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토스가 사실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요즘 거의 대기업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유니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그바운티도 진행하시잖아요 최근에.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도 도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유동훈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뭐 3년 전에 또 우리 삼성 노트 취약점 또 발견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삼성 보안에 어떤 업데이트 되는데 보안 업데이트는 되게 크게 기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버그 헌팅이라든가 분석에 의해서 최고의 실력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IoT 기기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슈가 됐지만 월패드 헥킹 같은 경우도 또 어떤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에 IoT 기기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긴 하지만 이런 취약점 관리 및 대응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추가로 해주신다면 네. 지금 사실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건설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또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거 아니면 기존에 구축이 된 스마트 월패드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외부에서 결함을 신고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안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보면 코딩하는 것부터 개발해야 되는 것들 시켜 코딩부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교육들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야 되고 그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그 바운티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미티게이션 같은 보호 기술 도입하고 추가를 해야 돼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준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현재 가이드되고 있는 수준을 말씀드릴게요. 비밀번호를 바꾸시고요. 카메라 가리시고요. 관리 서버 점검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은 그걸 건설 업체 어디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어느 업체든 그 보안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또게 장 묻어두듯이 한참 있다가 사고 터졌을 때 아 이거 지금 이제 대응 방안을 하려고요. 이런 고민은 안 하고 한 번에 다 해야죠. 지금 이제 할 때 해야 될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가 되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모든 기기가 사실 IoT 기계와 되는 어떤 가전기기 심지어 다리미까지 IoT 기계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OS를 어떤 걸 쓰는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퍼매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 사실 그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찬원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박찬원 대표님은 뭐 보안분야에서 인지도가 정말 높은 대표적인 또 우리 보안분야 셀럽이시기도 하고요. 유키즈를 비롯해서 TV에서 많이 출연하셔서 사실 보안의 중요성을 대중한테 알리는 데 되게 기여를 많이 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존경스러운 분인데 보안에 있어서 조금 더 대중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살 때에도 보면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도 아 이게 혹시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걱정을 또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강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상에서는 어떤 거를 쓰더라도 아 이게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 관점에서는 그 물리적인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런 안전 위협처럼 디지털 쪽에서도 비슷하게 뭐 아 자동차 한 볼보 이런 것처럼 이제 그 관점을 좀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중한테 많이 접목되는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킹 피해가 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대중들한테 인식시켜주면 아무래도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 것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이 정부에서 이제 보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사실 화이트에커 보안 인력 뭐 10만명 육성 계획도 발표를 사실 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이런 정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호 리더님부터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마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좀 10만명을 육성을 하는데 포커싱이 맞춰진 것보다 지금 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또 이제 좀 일반인들이 모두 보안에 관심이 있도록 하게 하는 좀 그런 일반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안 이제 보안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되고 하면 보안 분야의 매력도 높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안 인력이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안의 인식이 높아지고 또 CEO들이 기업에서 CEO들이 자꾸 필요성을 느끼면 보안 인력도 자연스럽게 수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동훈 대표님. 인력이 양성되면은 다 윤리교육을 하더라도 일자리에 먹거리가 없어지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려면은 보안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부터 커질 기업들까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요. 근데 투자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요. 계속 IR 해가지고 그 투자받은 걸로 갔다가 먹고 사는 기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듯이 그냥 보안을 할까 말까 신경 쓰거나 이쪽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되지를 고민하는 곳들이 원래 정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일자리에 일할 사람들도 늘고 제대로 된 대우 받고 보안 기업들도 제품 판매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게 고민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만 보안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받아들일 때는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이야기 잘해주신 게 저도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지고 그걸 심각하게 의사결정자들이 받아들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양성됐을 때도 그 여러 일자리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생명의 문제, 이제는 보안이 생명의 문제 사실 자동차라든가 병원에서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인식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보안의 대중화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찬웜 대표님은? 네, 저는 이제 양성하는 인원수보다는 양성을 했을 때의 인력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산업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우의 처우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이 높아진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분들도 나와서 생계를 걱정할 정도까지 왔으니까 화이테커들도 양성을 했을 때 얼마나 양질에 많은 포용할 수 있는 산업이 되어 있는지 이게 갖추어진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인력이 할 수 있는 어떤 풀이 산업이 커야지 된다는 말씀이시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사실 너무 부족해서 13분 모셨는데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더 나눠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촉박한 산 관계로 마지막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보안 업무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가장 신경 써야 된다. 정말 딱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꼽아주시면 아무래도 딱 보안 담당자들이 이건 염두에 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종원 리더님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보안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은 회사 내에서 보안에 대한 기조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온도감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국에 100% 보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모두 보안 그룹 말고도 그 외에 다른 팀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온도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 결국은 보안 조직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보안 임직원들의 어떤 보안 인식을 같이 높이는 노력들 보안 문화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동훈 대표님. 아마도 큰 사고들을 많이 직면하시고 해결을 하다 보면 내공이 장난이 아니게 깊어지시거든요. 다들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게을러지는 것 중 하나가 생긴다고 봐요. 저는 외부에서 새로 나오는 그런 트렌디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유행하는 옷과 브랜드를 찾는 정도 수준으로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이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흘러간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만 보면 예전처럼 악성 코드, 악성 앱들을 분석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반복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를 잇고 결국에는 아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대체가 되는구나.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산 많은 게 장땡이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의견을 드리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이런 체계를 하고 이렇게까지 점검을 했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거를 뚫어보면 100% 뚫려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차이인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점에서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안 뚫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3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을 다각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담당자들 이 정도 도입했으면 됐지 아니면 이렇게 화면해서 해봤으면 됐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아까 제로스트라 사실 유행하는 점에서 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다각도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외부에서도 어떤 취약점을 점검해 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너무 시간이 아쉬운데요. 아마 다음 강연 또 일정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더 많은 얘기들은 나중에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연하고 우리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